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윤철수 의료국민여대 대표님 그리고 또 의학박사님이십니다 모시고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문제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엊그제도 또 건강보험료율이 올라가지고 직장인들의 불만이 이만점만 아닌데 이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수입부분뿐만 아니고 지출 문제를 좀 더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규모가 팽창되는 그런 문제를 막을 수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윤 대표님 모시고 그 문제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또 건강보험료율이 또 올랐죠 그런데 현재 지출 구조를 보면 매년 한 3%에서 한 6% 정도 오를 것 같은데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겠다 그랬죠 2017년에 약속하기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전혀 시켜주지 않고 있죠 네 이걸 다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나라가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제 그렇게 준조세지 않습니까 그럼 준조세가 올라가면 가격이 그대로 연동이 되니까 계속 날아가면서 이제 조세 부담하고 준조세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수출 경영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 참 딱하다 나라를 완전히 박살 낼 생각이구나 지금 뭐 성장률 자체가 2% 대 전반부 정도 될까 말까인데 세금 부담율이라든지 또 뭐 이런 준조세 부담율이 뭐 계속해서 2배 3배 정도 올라가니까 그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까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건강보험 문제는 건강보험 뭐 보험료인지 앞으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비리를 알리기만 하는 것으로도 건강보험료는 당장 내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과잉진로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비리 자체가 많네요 네 네 비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비리가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지출되는 것은 연 한 얼마 정도 됩니까 70조 원대예요 70조 원대 그 중에서 총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뭐 퍼센테이지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문케어 2년간에 저지른 비리만 공문소 유저로 저지른 것만 14.5조 원입니다 네 그거 말고 또 2월금에서 또 11조의 비리가 있고 2월금은 이제 건강보험 말고 노인장교환 보험도 좀 이렇게 합쳐진 거긴 한데 아무튼 11조 원의 비리가 있고 기타 등등 뭐 비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1년에 올려봐야 뭐 한 2점 몇 조에서 3점 몇 조 뭐 이따가도 표도 나오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비리가 뭐 한 건의 막 수조 원씩이니까 비리만 바로 잡으면 당장 그냥 내려도 되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건강보험은 1년 회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 해 한 해를 보는 거라서 내려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혜택 혜택대로 받고 한번 보시죠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비리가 벌어져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가장 큰 건 이제 지금 문정권 들어서서 가장 큰 비리 이게 광화문에 갔더니 어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시던데 이 선생님 이걸 갖다 이렇게 제가 올렸던 걸 그러니까 복사를 해갖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번에도 뭐 문제가 벌어졌지만 뭐 의사가 부족하고 공공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부패 척결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거가 공문서 위조로 파악하고 있는 거가 이렇게 이렇게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네 국민연금이 95조 원 비리고요 건강보험 2월금에서 11조 원 비리고요 문케어 2년간 공문서 위조로 14.5조 원의 비리가 벌어졌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또 1조 4천억 정도 약간 1조 4천억 넘는데 1조 4천억 정도의 비리가 벌어졌습니다 저기서 이제 실업급여만 들어가면 4대 일종의 연금이 되는 거죠 실업급여도 저희가 이제 190억 대의 비리를 금방 잡아냈죠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이건 오래전에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을 10조 원 비리는 아까 그 2월금에 대한 그거거든요 아무튼 어떤 비리든지 비리를 하나만 조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줄줄이 사탕으로 다 조사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조사를 하나도 안 하니까요 감사원도 안 합니까? 네 감사원에 감사를 했더니 뭐 수사 중인 사건도 아닌데 수사 중인 사건은 자기들이 조사를 하지 않는데요 그 접수를 안 받아요 검찰도 손을 안 대고 검찰 제가 여태까지 검사 얼굴 검찰 수사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고발하고 그래도요 고발해도? 네 그럼 그냥 뭉개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이따가 이제 그런 내용 또 나오니까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국민연금 95조 원 비리 어떻게 해서 국민연금 95조 원 비리인지 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하시죠 네 이 자료가 이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다가 올린 보건복지위원에다가 올린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에서 결산 심의를 다 마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오른쪽 자료는 그 후에 이게 이제 2018년 8월에 국회에 올라간 자료고 이건 4개월 후에 보건복지위원장관이 이걸 발표한 자료입니다 오른쪽 자료는요 그런데 이 왼쪽 자료가 이제 하나씩 그냥 열어볼까요? 직접 열어서 확인을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안 보이니까 완전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에 자세하게 하더라도 간단하게 한번 이 왼쪽 자료가 있는 출처가 여깁니다 이게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찾으면 왜 이렇게 들어가 왜 이렇게 들어가지 꼭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방해가 심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방해가 되지 이게 어디서 찾는 거냐면요 상세하게 좀 이야기해 네 이게 국회 홈페이지입니다 네 국회로 들어가서 국회 홈페이지에 여기 의안정보로 들어가게 되면 의안정보 의안정보 네 왼쪽에 의안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몇 년도 거인지를 갖다가 맞춰야 됩니다 아까 그 2018년 거니까 이겁니다 20대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의안번호를 쳐도 되고 아까 그게 결산이니까 결산이라고 치면 이게 쭉 뜹니다 이렇게 결산서가 결산서가 네 그럼 그게 아까 2017 회계년도의 결산서거든요 2018년에 발표한 거니까 2017 회계년도의 결산서예요 그럼 2017 회계년도 건 여기 이겁니다 이거를 열면 그게 아까 이겁니다 이제 네 여기서 보건복지위원회 여기 이제 예비심사 상임위 예비심사 보고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거는 국민연금은 복지 분야니까 네 이거를 다운받아서 라인을 붙고 네 이렇게 2017 회계년도의 복원복지구 결산서입니다 이거 국회에 올린 건데요 이거를 812쪽으로 보시게 되면 800 어떤 때는 812쪽이었다, 어떤 때는 813쪽이었다 그래요 자기들이 자꾸 바꿔요 바꾸면 안 되는 걸 갖다가 812쪽이라 그러면 813쪽에 가 있고 813쪽이라 그러면 812쪽에 가 있고 이겁니다 이거 이 내용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다 해서 그 테이블입니까? 네, 여기 보면 총 621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621조거든요 그런데 이거 잠깐 내려놓고요 이게 조금 아까 이 자료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아까 621조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다시 그 자료를 볼까요? 이 자료가 여기 621조입니다 금융부문 총개가 621조인데 이 621조를 갖다가 이 자료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거는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사이트인데요 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이걸 보시게 되거든요 이걸 다운받으면 열 수 없다고 나오네 이걸 다운받은 겁니다 이걸 다운받게 되게 되면 그거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그걸 열면 416조, 417조에 이제 이 자료가 나옵니다 그것이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걸 다 더한 거가 왜 자꾸 이렇게 흔들려 다 더한 거가 526조로 돼 있습니다 여긴 621조인데 여긴 오른쪽에는 4개월 후에는 526조로 돼 있습니다 그거 조금 더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죠 무려 95조가 차이 나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예컨대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왼쪽에서는 이렇게 국내 주식을 갖다 이걸 키워볼까요 국내 주식이 이 국회 자료에서는 131조로 돼 있는데 이쪽 보건복지부 자료에 가서는 이 두 개를 더하면 90조입니다 49조 9천억하고 40조 7천억하고 더하면 90조입니다 131조가 90조로 돼서 41조가 돈이 사라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속인 겁니다 이게 전부다 이게 그게 지금 보시는 분들이 절차를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위에 빨간색을 가지고 사람들은 과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요겁니다 그걸 천천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국회에서 보고할 때 621조 원이라고 다 보고가 심의 의결을 다 마친 건데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12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때도 똑같은 숫자나 금액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야 되는데 보게 되면 526조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갖고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국내 주식이 131조를 갖다가 90조 원으로 줄여서 41조 원이 줄어들었고 해외 주식도 108조가 76조 원으로 줄어서 32조가 줄고 이런 식으로 줄어서 토탈 95조가 줄은 겁니다 그게 몇 년도 계산이? 2017년 2017 해계 년도고요 이걸 발표한 거는 이게 지금 왼쪽 자료가 2018년 8월이고 이게 2018년 12월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 보시죠 우리가 지금 우리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저기 위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몇 년도 해계 연도의 자료입니다 2017 해계 년도입니다 이게 전부 2017 해계 년도 2017 년도에 100조 정도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올리지 마시고 올리지 마시고 100조 정도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100조가 일단 회계적으로 100조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100조가 어디로 간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모르는데요 그 이후의 사건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사건 이후의 사건이 그럼 1년에 100조 정도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불과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100조 정도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진 거 아주 재밌어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요 한 해에 100조면 우리 예산이 한 500조인데 500조에 5분의 1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20%인데 보건복지부는 이런 데는 질의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 담당자하고 통화한 것까지도 있습니다 통화한 거를 녹음해놓은 것도 있어요 1년에 100조씩 정도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이 장관이 아까 12월에 그런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12월 14일 날 장관이 이런 걸 발표를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4가지 안을 1, 2, 3, 4 4가지 안을 발표하고 국민들한테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으니까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국민연금은 개혁해야 된다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고갈된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안을 장관이 제시하면서 이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국민들이 고르십시오 그리고 이걸 국회에다 보낸 거예요 이 안을요 국회에다 보냈는데 잘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들어오는 게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는 돈은 보험료율로만 계산을 했어요 여기서 오류가 벌어진 거예요 나가는 돈은 이제 국민한테 줄 돈은 소득대체율로 해서 이건 그렇게 그닥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보험료율 자체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들어오는 돈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보험료율만 갖고 계산을 했거든요 보험료율이라는 건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에 거기다가 몇 프로를 보험료를 책정하면 그 몇 프로를 내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이게 2015, 16, 17년 아까 그 표를 갖다 이걸 예를 들은 거거든요 국민연금 결산인데 국민연금 결산을 보게 되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아까 거기서 보험료율만 했잖아요 그 보험료율만 한 거는 이것만 갖고 한 겁니다 보험료 수입만 갖고 이것보다 더 큰 수입이 운용수익도 있고 투자원금, 해수금도 있습니다 예컨대 2017년을 보게 되게 되면 보험료 수입은 42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운용수익이 17조 투자원금, 해수금이 63조 이거 두 개를 합하게 되면 80조입니다 이거 약 두 배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돈이 있는데 이 큰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이것만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 계산하고서는 앞으로 저출산이기 때문에 돈을 내는 사람이 줄어서 보험료가 줄어,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그래서 고갈될 거다 그게 완전히 엉터리 계산인 겁니다 이거를 계산, 더 큰 거를 계산을 해야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저출산 고령화랑 무관한 겁니다 어떻게 투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거고 이건 아주 간단하게 그냥 법을 고쳐서는 몇 프로로 할 건지 그것만 고쳐서 돈 거두기만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아무 일 안 하고 돈만 거두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국민연금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잘 불려갖고 그래서 다 같이 노후에 우리 개개인들이 불리는 것보다 정부가 그 돈을 가지고 불리게 되면 더 잘 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더 큰 혜택을 누릴 거다라 그래서 국민연금이 시작된 건데 이건 뭐 완전히 이건 다 빼버리고 하니까 이거 엉터리 라는 거죠 이 엉터리 라는 게 지적이 된 결과 이렇게 하겠다 그러더니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지적한 대로입니다 처음에는 아니라 그러더니 이제 이사장이잖아 이분 지금 저기 지금은 국회의원이죠 그전에도 국회의원 했었는데 여기 다 나옵니다 이렇게 57조 2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수익을 수익률이 8.88%고 수익률이 이렇게 87조 원의 수익을 올린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거둬들인 거가 한 40조 정도라고 그것보다 수익이 한 2배 정도 된다고 이렇게 다 실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늘리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실이 다 증명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장관은 이것만 얘기한 겁니다 이것만 보험 수익만 네 보험료 수익만 갖고 그래서 고갈이 될 거다 완전 엉터리인 거죠 국민 다 속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니까 이게 2018년도 12월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 2019년 4월까지 국회에서 한다 또 다시 연기돼서 2019년 7월에 한다 계속 알리니까 아무것도 지금 된 거 없이 그냥 속였다는 게 다 들통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싹 다 들어가 버렸어요 장관이 이렇게 발표했더니 이거가 완전히 허위 발표한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그 문서 하나로 그냥 간단한 문서 하나로 이렇게 엉터리인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 국회가 의결을 다 한 것이 621조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526조만 아무도 안 보니까요 아무도 안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엔 돈 고갈될 거다 이렇게 거짓말 치고 국민연금에서는 어쨌든 국회를 2017년에 다 결산 심의한 것이 621조잖아 그렇죠 621조가 그게 명칭이 뭐죠 국민연금 621조의 정확한 내용이요 네 명칭을 621조가 국민연금 총 누적 그렇죠 국민연금 자산 금융 자산계예요 금융만 총금융 자산계입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526조로 이렇게 보건복지부 자료는 526조라는 이야기죠 국회에다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다가 올린 국민연금 결산서 안의 내용이에요 이걸 굉장히 논쟁적이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를 하려면 그 다음에요 이것 좀 한 번만 보세요 사람들이 설득을 하려면 자료화면을 봐야 이해가 될 것 같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설득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자료화면인데 이게 자료를 갖다가 캡쳐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2017 회계년도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거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2017 회계년도의 그 내용인데 그거를 갖다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게 들어오는 돈이 보험료 수입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돈도 있다고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이것만 갖고 연금보험료 수입만 갖고 장관이 발표를 해서 이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국민들을 속였다라고서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한 걸 그 다음에 또 발표하잖아요 2019년도에 발표하잖아요 2019년도 발표할 때 이걸 아주 정확하게 더 국민들의 의혹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 제대로 발표해야 될 텐데 아예 이걸 통째로 다 빼버립니다 통째로 여기서는 하나도 발표를 한 게 없습니다 2018 회계년도고 2019년에 발표된 거죠 여기서는 아예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 지출 여유자금 운용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거만 발표를 하고 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은 다 그냥 통째로 그러니까 수입은 없고 지출만 발표한 거예요 결산서가 비리가 드러나니까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관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지금 이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지적이 됐으면 그래? 이거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확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더 잘해야 될 텐데 더 잘하기는 커녕 아예 이걸 갖다 감춰버리는 말이 안 되죠 이거 도대체 국가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튼 이게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비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건강보험은 또 네 근데 이제 그 국민연금과 관련돼서는 만약에 좀 더 설득력을 얻으려면 좀 더 이렇게 딱 콤팩트하게 이렇게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자료를 넘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참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어요 이게 지금 돈에 대한 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어떻든 이게 지금 문제가 뭔가 하니까 국민연금에서 상당한 정도의 비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걸 어떻든 간에 자료가 복잡하든 이거는 다 우리 문제인 거고 들으시는 시청자들한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ppt로 간단하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전달이 돼야지 그냥 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냥 처음이니까 621조 국민연금에 그냥 공문서 위조로 무슨 뭐 비리가 많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다음번에 또 해도 충분히 뭐 다음번에는 오늘은 그냥 개요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어떻든 간에 ppt 한 두세 장 정도로 딱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수입 빼기 뭐 예를 들면 몇 년 몇 일 몇 일 날 국회의 이거는 621조인데 몇 달 후에 보건복지부에는 그냥 526조로 줄어들어 있었다 이게 뭐냐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쫙 브리핑만 하시는 거다 문케어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문케어라고 이제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게 문케어입니다 그 문케어에서 비급여를 급여화시키는 거죠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자기 돈 내든 걸 갖다가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해주니까 제대로 반대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 국민에게는 눈깔 사탕 하나 주고 자기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져가는 거로 이제 이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기보다도 그냥 딱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문케어로 얼마가 발생했다 어디서 발생했다 그렇게만 딱 이야기하면 훨씬 더 딱 머릿속에 와 닿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수입은 수입대로 비리 지출은 지출대로 비리 수입에서 빼먹고 또 지출에서 빼먹고 네 그 다음에 하고 나면 또 수입과 지출하고 나면 남은 돈이 생기잖아요 남은 돈은 또 남은 돈대로 비리 얼마를 남았다 그러는 거가 이제 단기수지인데 얼마를 남았다 그러는 걸 또 속여서 비리 그 다음에 남은 돈은 두 가지로 정립이 됩니다 하나는 준비금 하나는 이월금에 두 가지로 정립이 되는데 준비금은 또 준비금대로 비리 이월금은 이월금대로 비리 각 항목마다 다 비리가 벌어져서 이거 큰 거만 찾은 큰 거만 해놓은 거가 이 14조 5천억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은 14조 5천억입니다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또 이제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문재인 케어에 2년 동안에 건강보험 제정에 누수금액이 14조 5천억이 발생한 거죠 그중에 이제 준비금 적게 된 국가의 문서들이고 이건 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오늘은 일단 개요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들은 시간을 좀 갖고 또 윤출수 원장님이 좀 순고를 하신다 말씀하니까 오늘은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정보를 입력 한 번 골치가 아프니까 일단 전체로 쫙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요거 이제 아웃라인만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월금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비리가 있는데 이거 이월금은 또 약간 중복되긴 하죠 요거랑 약간 중복되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월금이라는 항목으로만 정리를 해보면은 건강보험 제정에서 2월금만 가지고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돈이 남으면 일부는 준비금 일부는 2월금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2월금만 보게 되게 되면 2월금에서 해마다 이렇게 2012년까지 총 10조 6천395억이 남았다 그럽니다 2월 됐다 네 그중에 이거 10조 6천395억이라는 거는 준비금이 4조 5천757억이고 2월금이 6조 638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갖고 10조가 남았다는 건데 그 다음에 2013년에 또 한 6조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6조가 남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5조가 남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가 다 된 겁니다 제가 만드는 자료가 아니라 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또 기재부의 알리오 공문소인 기재부의 알리오에 다 연계되고 이게 다 공문서입니다 이것이 공문서인데 거기에 이걸 다 더하게 되게 되면은 31조 6천55억입니다 자기들이 발표한 겁니다 더하기만 제가 한 거예요 31조 6천55억이고 그 다음에 이거 2017 회계년도만 보게 되게 되면 2016년에 준비금이 20조 656억이고 2017년에 7천70억을 그 해 새로 이 준비금으로 정립을 해서 그 다음에 2017년에 총 남은 준비금은 20조 7733억이라는 겁니다 준비금입니다 아까 돈이 남으면 뭐하고 뭐로 남는다고 그랬어요 준비금과 2월금으로 이렇게 남는 두 가지로 남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제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이게 국회의 자료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올려서 5천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 보건복지위가 땅땅땅 두드려서 이게 끝난 겁니다 대법원 판결문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문서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게 단기 수지가 7070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단기 수지가 아니죠 그 해 정립하는 거죠 단기 수지는 이만큼이죠 8157억이고 그중에 일부를 이렇게 준비금으로 정립한 거고 그게 요건데 요렇게 단기 수지라고 속인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속인 겁니다 이따 다시 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누적 수지가 그럼 이건 누적 수지는 누적 준비금하고 누적 2월금을 더한 거가 누적 수지인데 이걸 속인 겁니다 이렇게 누적 준비금이잖아요 명백하게 누적 준비금 20조 7733억 이걸 속인 겁니다 누적 수지라고 그렇게 속이는 바람에 2월금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 2월금이 이렇게 미린 겁니다 2월금이 11조 그게 기간이 언제부터죠 이건 지금 2012회계년도부터 해서 2017회계년도까지를 했는데 이때까지의 비리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은 이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리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취급하고 있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현금을 뭐 현금포괄손익계산사라고 그러는데 이 자체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되겠지만 이 자체가 불법문서입니다 속이려고 만드는 문서입니다 이것이 속이려고 만든 문서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자기들이 수입이 4조 6272억 그리고 그 수입의 세부 내역은 보험료 수입은 이만큼 국고지원금은 이만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기타 수입은 기재를 생략함 합계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대로 이걸 계산을 하게 되게 되면 이거 제가 계산해 놓은 거거든요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여기 4조 6272억에다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타 수입은 합계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는 생략했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이걸 빼면 전체 수입에서 이 두 개 합친 걸 빼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기타 수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타 수입이 계산해 보면 692억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뭐라고 해놓는가 하면 국회에다 보고 할 때는 보이지나 모르겠는데 좀 크게 할까요? 국회에다 보고 할 때는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이건 같습니다 보험료 수입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거지원금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사업의 수입도 이거랑 비슷하죠 692억, 692억 이건 반올림 차이로 볼 수 있죠 국가지자체 부담금이라는 게 1조 4,385억이 들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다 보고가 됐는데요 다 현금 흐름 기준으로 해서 다 이렇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조된 거고 6조 657억이라는 것도 위조된 거고 이것도 위조된 거고 이 돈이 국가지자체 부담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온 거로 해놨지만 실제 나중에 들어오면 계속 들어와 있어야죠 나중에 국회에 가서는 이게 들어온 거가 다 사라지는 여기 실제 안 들어왔잖아요 보게 되면 안 들어왔는데 현금 흐름으로 들어오지 않은 걸 갖다가 들어온 거로 위장해 놓은 겁니다 이 돈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1조 4,385억이 거의 전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조직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것도 하나도 구별을 못하고서는 모조리 다 모든 지장 땅땅땅 두드려서 다 통과시키면 결국은 이만큼 다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돈을 더 낸 겁니다 그럼 윤 대표님 말씀을 하면 지금 직장인들이 매년 그렇게 3%, 4%, 5%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내려야죠 여기도 다 드러납니다 뭐라 그러냐면 1년 동안 보험료 거둔 거가 3조 8천억입니다 그런데 비리가 1조 4천억이에요 그거 한 번 다시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거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저는 보통 심각한 게 윤 대표님을 좀 더 자세히 모셔가지고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전체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그 부분 한 번 다시 이야기해 주시죠 1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거둔 거가 3조 8,474억 약 3조 8천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리는 얼마냐면 1조 4천억입니다 3조 8천억 대 1조 4천억 그러면 이거 보험료 올릴 필요도 없죠 더 얻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내려야죠 당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소리가 당장 내려라 지금 내년에도 지금 2.89% 건강보험료 올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연동해서 이것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다 내려야죠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봉이네요 네 국민이 봉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봉이네요 봉 봉선다리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액수가 큽니다 액수가 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큰 액수에 대해서는 계산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보여줘도 어렵다 그러고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악용해요 저거 어렵다 어렵다 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악용해요 사실은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다음에는 그냥 나오셔서 하나씩 네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나씩 오늘은 그냥 전체를 한번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이제부터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문케어 2년간 문케어라는 게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14조 5천억의 비리가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시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시행하기 전에 잠깐 2000년 시계반을 2000년으로 돌려서 2000년에 이제 이렇게 김용익이라는 분이 의약분업을 했습니다 또 난리가 났었죠 의약분업으로 또 동시에 그 이전에는 의료보험인 걸 갖다가 국민건강보험으로 바꿨습니다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는 뭐냐면 국민건강보험은 예방에 대해서도 보험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예방에 대해서 보험을 안 했어요 지금 뭐 검증 같은 거 이렇게 보험해 주고 그죠 다 이겁니다 그게 내용은 좋죠 내용은 좋은데 사실 비리만 안 하면 비리만 저지르지 않으면 내용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암튼 이걸 시행을 했는데 200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보니까 이때는 준비금 아까는 2월금에서 비리가 벌어진 걸 11조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때 준비금 돈을 두 개로 남겨놨어요 하나로 하면 될 걸 갖다가 두 개로 남겨놓고서는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비리의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걸 두 개로 해놓고 비리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는 국민한테 주고 하나는 인마에 포켓하고 거의 그런 건데요 보시게 되게 되면 이 당시에 1조 9984억 1조 9948억 약 2조 정도의 돈이 이때 의약분업으로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의약분업이 법으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의사들 파업하는 바람에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청구가 되는 게 아니라 진료하고 최소한 한 달 거 이상을 모아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8월 그럼 8월 다 지나가고 9월 9월 빠른 사람이 9월에 청구고 청구를 해도 그냥 그때 주는 게 아니라 그 심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걸립니다 10월에나 돈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빨라야 근데 그럼 10월, 11월, 12월 세 달 동안 이 돈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지금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김용익이라는 분은 이거 김대중 정부거든요 정권에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이 의료정책학을 하는 분인데 자기가 정권이랑 가까워지게 되게 되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제도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단위의 비리랑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이 비리가 다 이렇게 누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리가 다 들통나는 거예요 이분이 이번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아까 문케어라는 거, 비급여를 급여하는 것도 이분이 한 겁니다 이분이 공개적으로 자랑을 하죠 이렇게 내가 애써 그러고 이분이 한 건데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외국회계 감사인 삼덕회계법인입니다 삼덕회계법인 건데요 너무 크게 했나 좋은데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좀 사람들이 잘 보이게 삼덕회계법인이 이걸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이때 2019년 2월 14일 날 삼덕회계법인이 발표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법정준비금 적립입니다 적립이라는 이 말 때문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적립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준비금, 하나는 2월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속여요 적립금 그러면 그게 적립금이 준비금인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2월금 전체를 통째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비리를, 큰 맥락이 그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분명히 2019년 2월 21일 날 처분하기를 플러스 8,466억으로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2019년 2월 22일 날 가서는 플러스가 이 삼각형이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8,466억으로 돌변해 있습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무려 1조 7천억 정도가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이거 하나로, 이 문서 하나로 어마어마하죠?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창조경제 한다고 비난했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창조경제라는 사람은 이분들이에요 숫자 조작으로 그냥 이렇게 막 조단위로 이게 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건강보험이 1,778억 마이너스라는 거고 장기요양보험이 6,688억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 다 드러났죠 문서 하나로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거짓말을 쳤느냐 그 다음에 과거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과거예요 지금 문케어 2년간의 비리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비리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2013 회계년도인데 법정준비금 적립 3,8043 3,8043 2014년에 가서 일치합니다 이것도 이때 4,8106, 4,8106 일치합니다 조금 확대해 보시랍니까 숫자를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 네 계속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3 회계년도에 법정준비금 적립이 이게 3조 8043억 그냥 조억은 빼고 그냥 숫자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도 원까지 바뀌지 않고 그냥 3,8043 똑같습니다 똑같아야 되겠죠 이것은 회계를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걸 두 개를 비교하여 전기회는 어땠는데 이번 회계는 어땠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숫자나 글자 하나 틀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기도 2014년도에 4,8106이라고 한 거는 2015년도에 그걸 갖다가 또 2015 회계 거를 발표할 때에 참고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4,3674라고 한 거는 그 다음에 가서 2016년도 거를 발표할 때 전년도에 얼마였기 때문에 이게 얼마다 늘었다 줄었다 이걸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이게 다 똑같습니다 이건 뭐 굳이 설명 사실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다 이것도 3조 2450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3조 2450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거든요 아까까지는 박근혜 정부고 이제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2018년 2월 26일 날 2017 회계 년도 거를 발표하면서 분명히 삼덕 회계 법인이 이렇게 플러스 6.130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2018 회계 년도 거를 발표할 때 전년도인 2017년도에는 어땠나를 참고로 하는 그걸 갖다 하는데 이걸 그대로 가서 복사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다 과로를 칩니다 이 과로가 여기서부터는 과로가 마이너스입니다 원래 정부 해결하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표시해서 해야 되는데 과로를 마이너스로 합니다 그리고 과로를 차고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뀐 겁니다 플러스 6,130억이 마이너스 6,130억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면 1조 2천억 정도가 1조 2천억 정도가 그냥 사라진 거죠 이렇게 헝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조단이가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에 뭐 데모하죠 무슨 막 의사들 뭐 오늘도 뭐 학생들도 그렇고 전공의도 그렇고 뭐 다 데모하죠 데모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이것만 알리면 그냥 해결 다 되는 걸 가지고 무슨 뭐 학생의 의료환경 전공의 의료환경 뭐 숙가가 어떻고 뭐 의사들이 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모든 걸 갖다 다 한꺼번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도적대가 늘어서 있으니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지죠 돈을 뺏어가니 이런 식으로 돈을 뺏어가니 빼먹는 거네요 네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자 마찬가지로 2천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018 회계 년도에서도 이렇게 8,466억을 마이너스 8,466억으로 속인 겁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정부는 이게 문정권에서 벌어지는 비리입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이런 비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적대가 나라를 장악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대단하네요 이게 중앙일보 보도거든요 중앙일보에서 월성 발전소 있죠 원자력발전소 1호기 발전소가 경제성이 있다 없다 그걸 하는데 경제성이 없다로 판명이 난 거예요 그거를 발표한 게 삼덕 회계법인이더라고요 그렇죠 삼덕 맞습니다 삼덕 회계법인이에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게 나아요 삼덕 회계법인 저도 머릿속에 네 네 이게 보도죠 이거 중앙일보 보도고요 조선일보도 똑같은 걸 보도를 했어요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더라 아까 삼덕 회계법인이 그렇게 했다는데 처음에는 3707억이라고 했다가 조금 지나니까 1778억이라고 했다가 아까 우리도 1778억 또 조금 지나니까 224억으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삼덕 회계법인 네 이것이 삼덕 회계법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삼덕 회계법인을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별다른 조사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K대학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515도 K대학이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꽈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좀 연관이 있을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조사해봐야 된다 지금 건강보험도 예전에 이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도 이 사람들이 하고 삼덕이 하고 원자력도 이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엉터리 짓을 하는 그래서 이런 건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때마침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이걸 보도를 해갖고 아주 제가 좀 흥미를 갖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6 회계년도에 또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조금 줄여서 좀 보죠 재미있죠 재미있어요 이거 사실요 이거 사실 뭐 퀴즈 내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요 엄청 쉽고요 숨은 그림 찾기 정도 수준도 안 되는데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설마 하는 거죠 부정선거 마찬가지로 뭐 설마 그런 거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이 아니네요 김옥자님 의상실이라 해놨네 네 맞습니다 강옥자님 의상실 의상실 삼덕 회계법인 혼나야 됩니다 저희가 삼덕 회계법인하고 이 회계사하고 약속까지 했어요 만나기로 다음 날 만나기로 했는데 정해진 시간에 가니까 안 나와 베트남에 갔대요 말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삼덕 회계법인 그 사람 왜 4인 1로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 안 해요 삼덕 회계법인은 그 사람한테 그 비서가 전화하더라고요 전화하는데 바로 옆에서 하니까 다 들려요 뭐라 그러냐면 그 회계사보다 위에 있는 이사라는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찾아서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지금 김 회계사가 베트남에 갔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만나자 그런다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없다 그래 없다 그러는 소리 우리가 다 들었어요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기자하고 같이 갔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이니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래야 됐는지 아무튼요 오늘 뭐 공병원 tv에서 공 박사님 초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고맙고요 이거를 그냥 신문에 좀 공개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그냥 기사를 써가지고 방송 뉴스 시간에 한 번 나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자가 돼야 되거든 네 네 네 활자가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맞추고 나면 네 이거 이제 건강보험 2016 회계 년도에 돈이 2월금은 이만큼 준비금은 이만큼 남았고 2월금은 이만큼 남았다 그랬어요 2월금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5조의 돈이 남아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다음 2017 회계 년도에는 8157억이 남았대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 7077억은 준비금으로 정립하고 나머지는 2월금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1080억은 그러면 이때 이 전년도의 2월금이 5조 5510억이고 거기에 1080억을 더하면 5조 6590억이 되어야 되는데 당연한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오히려 줄어 있어요 1조 6558억이 사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비리를 저지르는데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이제 또 벌어지는가 하면 무슨 어느 언론에서 그 언론사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관계없죠 뭐 조갑재 대표님이 하는 거기하고 그다음에 거기 또 왔던 뭐 문갑식기장가 거기서 하는 데서 김대중 정부의 그거가 비자금이 뭐 이만큼 있다고 얘기해요 1조 6천억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돈의 출처는 없이 그냥 1조 6천억이라 그래요 만일에 그런다 그러면 이건 김대중 정부는 아니지만 이런 거 감추려고 그러는 거가 시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뭐 여기 조갑재 문갑식 그분 비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거기서 출처만 제가 그렇게 하더라는 것만 밝히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건 명쾌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명쾌합니다 보통 명쾌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2017년이고요 이거 2018년입니다 2018년에 건강보험공단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인데요 이사회 회의록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 다 회의를 해서 이사들입니다 건강보험 이사진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회의를 해갖고 의결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한 거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발표해서 3조 2,922억 적자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인 1,778억은 준비금으로 갖고 나머지는 2월금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한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잘 보게 되게 되면 1,778억은 준비금 그 해에 정립하는 준비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 20조 7,733억 여기가 잘라져버렸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여기 있네요 20조 5,950억 이거 준비금입니다 이거가 아까 20조 5,950억은 누적 수지라 그랬고 이거는 단기 수지라 그랬는데 그게 다 거짓말인 겁니다 이따 또 나오니까 지금 말씀만 드리고 그랬는데 이거가 3월이거든요 3월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보면 나중에 가서 5월 달에 가서 실제 현금 수지 적자가 1,778억이다 갑자기 이렇게 1,778억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아까 이거 위조된 거라 그랬죠 플러스 1,778억은 마이너스 1,778억을 위조한 거라고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다시 또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는 이게 실제 적자가 마이너스 1,778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의사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서서 의사협회 그거 T5로 해서 들어가 놓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 그다음에 이분도 또 기획상임이사라는 분인데 이런 것까지 수치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이런 걸 다 제시하면서 1,778억 적자라는 겁니다 1,778억은 그래서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율을 올려야겠다 그렇죠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달 후에 가서 이분이 나서서 또 실제 적자가 1,778억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볼까요 비리를 어떻게 저지르는 건지에 대한 거가 준비금 사용에 대한 거지 공단 재정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거짓말입니다 자 보세요 건강보험공단은 2월 14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3조 2,989억이 적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7억을 조정을 해서 폐기하면 조정 같은 거 하잖아요 조정해서 3조 마이너스 3조 2,922억입니다 이거랑 일치합니다 이 두 개 제가 파란 거로 한 거는 파란 거는 정상이라는 뜻으로 파란 거로 했고요 빨간 거는 빌이다 그래서 빨간 거로 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랑 일치합니다 3조 2,922억 적자라고 자기들이 발표한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긴 문서를 갖다가 보기 좋게 캡처하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것 뿐이지 이 원문들도 다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까 본 겁니다 플러스 8,466억을 마이너스 8,466억으로 속인 겁니다 여기 조금 아까 보였던 거고 그리고 20조 5,955억이라고 그런 거 이거는 준비금입니다 이것이 단기 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이렇게 1,778억 적자라고 속인 겁니다 플러스 1,778억이고 그리고 그것은 준비금이고 실제로는 마이너스 3조 2,922억 적자죠 이거 3조 2,922억을 1,778억이라고 마이너스 1,778억이라고 속인 거가 3조 1,144억 비리입니다 이것도 플러스를 마이너스라고 속인 거는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3조 5천억 정도 또 비리 3조 5천억이 아니라 3,500억 정도 또 비리고 그러니까 3조 1,144억에서 3,500억을 또 더해야 되는 거죠 3조 4천 몇백억 정도가 비리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참여연대가 과거에 이 사람 참여연대거든요 이 사람 참여연대 박원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한쪽만 보신 거고요 실제로는 보건복지 쪽은 이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여연대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김현명 교수, 중앙대학 교수였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사회수석이었죠 이번에 그만두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이걸 좀 꼭 논의를 했으면 그런 바람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분이 나서서 의대 증원에 대한 거를 이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 밑에 있는 사회정책 수석하는 사람도 이 김용익 교수가 아, 김용익 사단 그 사회정책 수석하는 이진석 교수도 원래 고려대학 나갔고 충북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이 사람 밑으로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로 의료관리학 교수로 끌어들인 겁니다 뭐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상당수의 사람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서울대학으로 이렇게 데려오니까 서울대학이라는 데가 교수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서울대학 교수로 가고 어디로 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이 사람이 보건복, 보건으로 대통령입니다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방송에도 노다지 나오고 지금 방송에 노다지 나오는 사람들 다 이스라엘 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수되고 자, 보세요 참여한 데 이렇게 다 발표된 걸 가지고 건강보험에서 다 발표했습니다 5조 9억, 9, 7억이 단기 수지, 단기 흑자, 단기 융여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014년 네, 2013년도예요 그리고 그중에 일부인 3조 6,446억을 준비금으로 정립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2월 된 거고 이렇게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참여한 데가 나서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거 빌이다, 어마어마한 빌이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는 지가 나서서 참여한 데 정의감이 있으니까 그래, 확인해보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서서서는 오마이뉴스에다 이런 걸 발표를 해요 카드뉴스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내용이 이게 다 빌인 겁니다 3조 6천억이라는 건 이건 남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은 준비금이에요 남은 돈 중에 일부를 뭐로 적립을 할 거냐 준비금으로 적립할 거냐 2월금으로 적립할 거냐 그거예요, 이것은 쌓아둔 돈이 13조 원이라는 이게 다 거지만 이건 준비금의 내용이에요, 이것은요 무적 준비금이 13조이지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아요 22조예요, 이 당시에 이거 자체가 한 9조 정도를 속인 엉터리표예요, 이거죠 이것도 엉터리라는 게 다 드러나고 이 사람들이 들어서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아까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을 장악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장악을 하고서는 나라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무슨 질병관리청을 갖다가 승격하자, 승격됐죠 그 이전에 의사협회가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자 그랬죠 제가 무려 2000년에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2000년 의정협상에서 그동안에 쭉 여러 번 논의됐던 건데 그 나누자 그러는 것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돈줄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한 부서가 거기다가 사람까지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데 하루 종일 어디 갔나 보세요 거의 대부분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에 가요 그래서 너무 한 군데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돼서는 뒤집었잖아요, 나라를 이 세력이 나라를 뒤집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방치하게 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만 그냥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자 이렇게 했던 것뿐이지 실제로는 이런 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 3조 2922억 이거 계속 나오잖아 국회에서 3조 2922억은 단기 손익인데 국회가 나서서 단기 수지가 1778억이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이건 단기 수지가 아니죠 준비금 그 해 남은 것 중에 일부 얼마를 준비금으로 정립하냐 그겁니다, 이건 준비금 정리백입니다 그 다음에 누적 수지가 20조 5,955억이라는 20조 5,955억은 누적 준비금입니다 예, 문재인 하야 해야 돼요 이거로는 이거 하나로 하야 하는 겁니다 무슨 부정선거 그거 어림도 없는 겁니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를 감춰준 사람이 누구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말이 안 되죠, 도대체가 야당에 출신으로서 여태까지 보건복지위원회는 계속 야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김채윤 씨잖아요 네, 네 KBS에 나와서서는 KBS 일요진단에 나왔던 걸 갖다가 제가 이거를 캡처했어요 왜 캡처했냐면 김종인 그때 총괄선대본부장인가 그분 한 소리가 앞으로 40대의 경제통이 대통령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요진단에서 이 사람을 초빙을 해서 그게 40대의 경제통이라는 사람이 당신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화면을 캡처한 거고 이거는 이게 해마다 다 비리입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김세현 저런 보건복지위원장들이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보시게 되면 김종인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인데 아니 이게 얼마나 공격거리가 좋은 거예요 공격거리가 이렇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국고지원금을 갖다가 늘려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고지원금이 아직 국고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안 했는데요 국고지원금이 아까 저렇게 비리 저지르는 게 국고지원금과 기타 수입 속이는 비리입니다 줄줄줄 세고 있습니다 조 단위로 세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 단위로 센다는 게 우리 의료교육 국민연대의 주장이고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다 나라의 문서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저희가 얘기한 건 국고지원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에 줬다 그러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고 사라졌더라라는 그건데 이분 얘기는 그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덜 주고 있다 더 줘라 이겁니다 아니 이렇게 비리가 그냥 마구마구 멀어지는데 더 주면 도둑고양이들한테 더 큰 생선주라는 건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죠 이분 나서서 국회의원 때 이렇게 엉터리 얘기 아까 똑같은 이런 얘기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도 보건복지부 옛날에 장관을 하고 했으니까 네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의사표 회장이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했는데 단식하고서 하는 소리가 국고지원금 지급하라 늘 이거 국고지원금 법으로 정해진 거대로 주지 않는 거 국고지원금 지급하라는 저의 한 건 한심한 사람이죠 저의 한 건 보통 원래 우리 의료교육 국민연대회 회원이었어요 회원이었을 때 제가 찾아가서 건강보험자정 비리를 알리자 안 해요 그다음에 의사표 회장돼서도 안 해요 일절 안 해요 이번에도 무슨 뭐 데모를 엄청나게 크게 했잖아요 나라가 들썩들썩하게 했는데 수많은 성명서가 나오고 이 양반이 알리질 않으니까 의사들이 내용을 몰라갖고 이런 건강보험자정 비리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 수많은 팻말 수많은 성명이 나왔어도 단 한 군데서도 건강보험자정 비리를 지적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걸 지적했어야지 이거 끝나고 지금 파업을 안 하지만 굳이 파업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이거 알리기만 하면 되지 공병호TV회 같은데 저가 나오려고 하면 우리 공병호 박사님 제가 잘 모르니까 나오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초대해 주셔서 고맙지만 이 친구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면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의사협회 회장이니까 그럼요 와서 알리기만 하면 될 걸 갖다가 안 한 엄청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알고는 다 알죠 네 다 알죠 제가 참고 여러 번 얘기하고 뭐 이메일도 보내고 뭐 저의 회원이었었다니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럼 건강보험료 수입은 어떠냐 수입도 속입니다 수입도 수입을 이게 같은 결산서입니다 국회에 올라 있는 보험복지부 결산서를 보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71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입이 58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324쪽에 가서는 57조 9천억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에 3349억이 줄어드는 거고 지출은 여기 72쪽에 56조 19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57조 2900억으로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려서 이게 또 1조 4344억 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엉터리인 거예요 해마다 엉터리인 거예요 이 전체가 모조리 다 엉터리인 겁니다 완전 개판 5분전인 겁니다 네 그럼 슬슬 좀 정리를 하시죠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보고요 이왕에 한 거니까 아까 그거는 이제 2017년 거에 이렇게 비리가 수입과 지출해서 비리가 벌어진 것이고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리가 있다고 지적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투명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 수입하고 합친 거를 발표를 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걸 갖다가 그렇죠 네 물타기를 해버리는 네 물타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게 합쳐서 발표한 겁니다 합쳐서 이렇게 2018년도에 57조 8천억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이걸 알려면 1년 지나야 돼요 몇 달 몇 년 한참 지나갖고 이렇게 나중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이렇게 가을에 발표하잖아요 가을에 발표할 때 거기 다 나오니까 거기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건강보험은 53조 6천억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보험은 3조 8,474억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보게 되게 되면 57조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57조 8,209억 이건 57조 4,889억 이렇게 해서 한 3,320억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맨 이런 식으로 미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국회를 뽑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을 만들고 보건복지부를 저렇게 월급 주고 운영하는 게 최소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는 다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들추면 들추는 대로 다 미린 거예요 저거 완전히 엉터리 집단이 들어서서 국민을 통치하고 있는 대책이 없네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돈을 갖다가 원래 그냥 여기서만 설명할게요 복잡해지니까 여기서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선택진료하고 상급병실에 1조 1천억을 쓰기로 이렇게 다 발표를 하고 이게 다 이렇게 예산이 다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테레비에 나와서 2019년 7월 2일 날 7월 달이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럴 때 이걸 발표를 해요 사실 그게 잘못된 거죠 1년 회계로 돼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인 거죠 어찌됐든 아이가 그렇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해 KBS에 나와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든다 그런데 문케어를 해서 2년간에 2조 2천억의 국민 의료비를 경감해 줬다 이건 뭐 그런 줄 알죠 이걸 갖다가 누가 일일이 개선하겠어요 그런데 다음날 중앙일보는 또 이렇게 모두를 하고 있어요 2조 2천억의 의료비를 절감해 줬다 그런데 그 세부 내역은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이런 거 잘 안 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딱 보거든요 원래 이거 관심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잘 보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6천억 7천억 8천억 9천억 1조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4222 그럼 이거 4222 그럼 이건 이게 천억입니다 파토치기 해본 사람 다 알아요 세세히 그러면 442 그렇죠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다 암산에 이게 다 계산되는 겁니다 이거 해갖고서는 이게 보면 6천억 1조 1조 천억 1조 2천억이 조금 안 되는 겁니다 다 더해도 1조 2천억이라고 그러면 1조가 사라진 겁니다 모조리 거짓말인 겁니다 모조리 거짓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문벌구라고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이라고 이게 문벌구의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걸 보고 이건 도대체가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차라리 발표를 말고 가만히 있던가 나서서 자랑은 자랑대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리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자료는 다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것만 4조 5천억 비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지른 비리가 이만큼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부 공문서를 비리로 다 한 겁니다 공문서를 위조해서 플러스를 마이너스라고 속이고 엄청난 내용인 겁니다 이거지 이 정도의 박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재벌로부터 700여억 뇌물 받아서 최순실하고 경제공동체가 돼서 뇌물 받았다 그랬어요 경제공동체니까 뇌물 받은 건 아니고 뇌물로 그냥 밀어붙인 거죠 네 아무튼요 그래서 고작 700 몇 억으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내쫓았어요 이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건강보험 재정 비리 자료에 의하게 되면 대통령을 내쫓은 거가 왜 내쫓았냐 이 비리가 드러나니까 내쫓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계속해도 되면 하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하든가 다음 시간으로 드리죠 어마어마하죠 진짜 네 다음에는 지금 보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다음에는 아예 그냥 강론을 해 가지고 있죠 그냥 아예 그냥 딱 잘라 가지고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돈 가지고 주식 하나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랬는데요 돈 이렇게 있는데 지금 불경기잖아요 불경기인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막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돈이 어디 가겠어요 국민연금 95조 뭐 몇십조 문케어 14.5조 이 돈 어디 가겠어요 이게 강남 부동산만 가겠어요 이게요 부동산에도 간단 말이죠 이 돈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아서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 증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럼 이제 뭐 감사원이나 이런 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감사원에 몇 번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하고 있는 사...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네는 조사하지 않는데요 뭐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아무런 사건 수사하는 게 없는데 무슨 그런 얘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거기 부패신고센터가 있어가지고 접수를 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부패신고가 안 됐다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루 뭐 말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의료보험공단도... 여기까지만 맞아요 이건 아까 이제 한 거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 1조 4,380억 비리에 대한 그 내용 아까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건 간단하게만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시죠 이렇게 돈이 풀렸으니 이 돈이 부동산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부동산이 이렇게 불경기에도 갑자기 뛰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제 파업을 했어요 이번에 의사들이 파업을 했는데 2000년에도 파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일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2000년에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의약분업 때문에 파업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의사와 약사 간의 조제하는 문제 외래 환자의 조제하는 문제로 싸웠는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의 좋은 비리가 있었어요 건강보험 제작 비리는 단 하나도 지적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또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최대 집 집행부가 들어섰죠 의사 앞에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하면서 뭐를 하는가 하면 의사 한의사 싸우는 영상의학 진단기기 CT 초음파를 갖다가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갖고 싸워요 그게 아닌데 그 당시에 비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2월 금 11조원 비리나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도 지적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금 문케어 14.5조의 비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지적하면 될 텐데 한의사 싸울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의사협회가 이걸 한방첩약급여와 이걸 갖다가 계속 회원들한테 알려요 그래서 회원들은 안 그래도 한의사한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갖고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밥그릇 싸움으로 몰리는데 거기에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함정에 한몸해버리구나 네 그래놓고서는 그다음에 아까 같이 그 왜 의대 문제 나오잖아 의대 문제 오늘은 얘기를 제대로 못했는데요 이겁니다 부당이득금이 있고 환수금이 있고 과징금이 있고 그래요 그게 다 의사한테 뺏어가는 물론 국민한테도 가져가지만 거의 대부분은 의사한테서 뺏어가는 겁니다 뺏어가는 건데 그것이 의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람들이 비리 저지르니까 공문서 위조해서 막 조단위로 비리 저지르니까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의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 늘리죠 제가 미리 세력이라면 저도 만약에 제가 비리 저지르러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겠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럼 그런 걸 지적을 해야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런 세력이더라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단 한 군데도 의사 앞에 알리질 않으니까 지적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전공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내용 모르고 모르니까 교수들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알려줘야지 알죠 이걸 갖다가 진료하는 의사들 의과대학생들 이런 거 안 보거든요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최대집 회장이 이렇게 나설 때부터 아 저거 생쇼구나 예전에 다 그렇게 한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알았다는 거죠 알렸어요 알려도 듣질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했다는 게 이게 다 비리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의사회 회장이 여기다 얘기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다 정말 말이 안 되죠 이런 게 이게 바로 불법이라는 걸 스스로 변호사 출신이라면서 이런 걸 갖다가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린 거는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너무 안이나 정보를 접하시면 힘드실 테니까 오늘은 인트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네 세부적인 것을 이제 공부하듯이 그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앞으로도 가끔 나와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진지하게 좀 알렸으면 2000년에 사실 이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제가 몰랐으니까 제가 몰랐으니까 저도 저도 뭐 공 박사님 오늘 벗기는 오늘 처음 인터넷에 많이 봤지만 상당히 도전적이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